수축과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KTV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 때 지금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8월 12일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8%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8월 19일에 편입했는데요. 편입 이후에 이미 손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진입했던 크래프톤 살펴보겠습니다. 45만 5천 5백 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크래프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좀 시세를 받아내면서 어제 종가가 우리 주간 기준으로 보면 고가로 형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도 있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슈가 굉장히 이슈가 나와서 주가는 탄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급 같은 경우도 8월 12일 이후부터는 기관 쪽에서 연일 제손 매수 랠리를 펼쳐지고 있고 그 전에 상장 전에 어떤 적정 가치, 또 국목과 논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는 이런 논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잠잠해지고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뉴스테이트, 어떤 크래프톤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전 예약자 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신작 출시 전에 주가에 대한 탄력을 항상 받았던 게 게임 업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솔직히 이제 크래프톤이 뉴스테이트가 신작 출시가 된 이후에 흥행 여부에 따라서 엔시소프트 보면 알겠지만 주가의 등락이 더욱 심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기대감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유관점, 목표가 도파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보유관점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도달을 했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어떤 섹터 한번 진입을 해볼지 섹터부터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통신업종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이제 통신업종 말씀해 드리는데 참 그 전에 어떤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어떤 시장에서도 통신업종에 대한 관심이 현재 상반기에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파이브지에 대한 가입자 수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참 처참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휴대폰 쓰시는 분도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파이브지의 성장세보다는 LTE의 가입자 수 성장세가 아직은 더 많은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브지에 대한 가입자에 대한 부분 또 ARPU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던 상태에서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도 참 지지부진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틀리게 매크로 지표가 많이 없어요. 뭐 ARPU나 이런 쪽에서의 가입자 외에는 많이 없었다,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브지에 대한 이 가입자 증가 속도가 그래도 올해 상반기가 작년 한 해 동안 보다는 높아지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핸드셋 어떤 전체 통신 인구 쪽에서의 비중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는 올해 상반기 때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랐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통신업종의 주가에 아직 반영이 된 부분은 좀 미미한 상태지만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시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 상태고 DPS,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배당주에 대한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장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 그리고 주가가 2분기 시절도 잘 나오면서 현재 주가와 실적과의 괴리감이 커지면서 저평가 매력 구간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에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이퍼링이나 금리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어떤 민감주들의 변동성이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경기 방안주 관점으로 통신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5G 비중이 32.1%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갤럭시 폴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제품 출시에 의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 민감주와 비교하면 어떤 호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드라이브는 벌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종목에 대한 투자로 본다고 한다면 통신업종을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섹터였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면 좋을지 어제 통신 3사와 동반 상승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살펴보시겠습니까? SK텔레콤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SK텔레콤 최근에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주가가 참 고전을 못지 못했어요. 역시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이 비중이 4분의 1로 줄어들면서 이거에 대한 매도에 대한 부분이 주가를 좀 억눌렸었는데 매도 부분도 얼추 다 끝난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의 본업 가치에 집중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도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동통신 쪽에서의 실적도 괜찮았지만 미디어 그리고 보안, 커머스 같은 다른 사업 부분이 고르게 좀 성장을 했던 모습을 보여준다면 SK텔레콤의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전에 우려됐던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오히려 좀 잠잠해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인적 분할도 얘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인적 분할한 다음에 배당금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후에 사업에 대한 긍정성에 대한 부분도 재평가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증권사도 같은 것도 목표 주가는 꾸준히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 시가총액을 대비해서도 SK텔레콤의 적정 주가를 봤을 때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오늘 시초가로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 35만 원 그리고 현재 효과는 27만 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SK가 지금 관련해서 아마존 쪽 11번가랑 또 손을 잡았던 것들도 좀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듯이 신사업 쪽에서의 SK텔레콤이 커머스 사업에 대해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참 우려가 됐던 부분이 이 커머스 쪽에서의 시장 경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엄청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많이 지금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이 커머스 사업 진출에 있어서 비용 문제에 대한 부분도 SK텔레콤의 주가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커머스 쪽의 경쟁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뚜렷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으로 봤을 때는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통신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숙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협업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인 부분이 대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에 대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커머스 사업 진출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 언젠가는 꼭 성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중장적 시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SK텔레콤이었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면 함께 체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35만 원, 손절가 27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